마 나쁜이 나오는걸 아는데 나쁜이 뭐 나쁘지 않은 총이죠 정시발탱 아닙니다 자 다음방 갑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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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환했다 아 개빡쳐 아니 죽었네 왜 죽었냐 참고로 얘가 아마 센걸로 기억해 얘가 이 날라가는 새가 그렇지 아 떠나봐 왜 아 소환이 나면 어리받나마요? 아 진짜? 오 좋아 오 그렇지 핑두핑두 아니 찌찌를 무너뜨려 그렇지 존치 아니 뭔머머리냐 존치샤샤시였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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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왓타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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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딱 거기서 나오네 그렇지 좋았어 시간을 절약했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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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어줍니다 아 씨 말탱 아 슬라임이면 슬라임답게 좀 약한 모습을 보여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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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슬라임이 강한 모습 보이는거 싫더라 나만 불편한가요? 자 데커드 써볼까? 왜이렇게 약하냐 이거 아니 아니 야 이거 황금상자에 나온거잖아 그래도 어? 황금상자에 나온건데 데미지가 왜이렇게 꾸져 이건 말도안들 하하하하 이럴수가 이거는 총이 아니야 이건 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휴 이건 건빙이다 건빵 죄송합니다 아야야야야야 근데 비명이 어떻게 보면 센거 아닐까? 총알 단발로 보.. 되기 때문에 비명 센거죠 그쵸 오케잇 어 돈께입수 어? 이게 뭐더라 이게 에 체력 ㄱ 아니 뭐야 기억 안나네 껌팡 무시바라다네 껌팽! 아니야 총빵 총빵이야 총빵 총빵! 그렇지 오른쪽 가보자 아 벌써 없네? 플레이어 건수야겠구만 옳지 저쪽은 1스텍에서 탄약이예요 아 진짜? 지금 내가 2스텍인데 2스텍이면 뭐 별거 없지 2스텍 다음 3스텍도 별거 없을 것이여 그지? 옳지 오케이 열어라 으아아아악 아이 개같은 경우 안돼 안돼 히유 아 뭐야 왜 숨어있어 이뿍 아나 저만 저는 지금 초단기간만에 여기 온겁니다 음 자리가 건방진 녀석 꺼져 허니 먹어주고 오케이 이쪽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왕망 나올거 같애 벌써 2시간 됐어? 쉣 잠깐 알렸는데 아 뭐야 아 개빡치네 진짜 불편하게 해 어 이건 진짜 왜케 쓰 아 이게 앵그리볼리 때문에 안터지는구나 아 원래 터져야되는데 아아 아 오 먹개비다 형님 흐헤헤 먹개비형님 총이 좀 꾸집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좋은종으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짜에요 데코드 까져 이 쌍놈새끼야 제발제발 제발해 좋은거 주세요 과연 쇼방 괜찮아 이걸로 저는 꿀 빨았거든요 이걸로 5탄까지 간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난 지금 이런거를 바라지 않은데 나쁘지않아 이게 이게 좋아 진짜 큐피드가 좋은게 매혹걸리면 완전좋아 매혹걸리면 근데 잘안걸려 데미지도 뭐 완전 쓰레기 완전쓰레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쓰레기인데 나쁘지않아 그리고 스페이스토틀좋아하면 완전좋아 내가 일단 매혹걸리고 얘가 가만있을때 뿅뿅뿅 때리면 되는거니까 자아 근데 이걸로 젖읍시다 훨씬 빠르네요 에이 병! 밑에잖아 어어여야야야야야 아아 잠깐만 진짜 슈바 아 짜증나네 이거는 이라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흐헤헤 시시야 이거 어 제발 솔직히 진짜 괜찮은 수영 줄 때 됐잖아요 헤로인 같은 거 줄 때가 됐잖아요 예? 지금 저 똥수영 갖고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니까 즐거우신가요? 주인님 좀 좋은 거 좀 주세요 아시겠죠 난 그런 걸 먹을 자신 자격이 있어요 시X새끼야 아우 이 개말나니 진짜 시X 얼 안돼 모도가 침착해 흐 모도가 침착해봐 좋아 뭐라고? 상점 윗방에 비닐방이 있다고? 뒤질래? 사실 옆방인데? 아 여기 말한거야? 장난해?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 얼굴로 몇번번이야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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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져버렸어 덤벼라 이 시그렁청새끼야 덤벼 이 시그렁지 녀석아 죽어어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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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 아 다행히 잡았다 후후우 짤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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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이 미쳤어 새들이 eccentric 악 미쳤 LOOK 미쳤다 진짜 diamond 요런 B презид工조짤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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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짠! 쪼댄! 아아 나 아하하하 이런 B급 총 주지 말고 A급이나 S급 총 좀 줘나 제발 내가 징징대지 않게 좀 부탁한단 말이야 알았어? 5층만 두번째다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여기 그렇지 그렇지 스페이스터틀 니가 조조조 그렇지 씨벌! 히앗! 나 존나이 없네 아! 나 아까 여기서 뒤졌잖아 어 어 다행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마 위에 밀하고 있네 그렇지 그렇지 어허요 어허요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밑으로 샤샷 그렇지 아 아아 오케이 어 완전 좋은데 이거 아아 네 형님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어허요 아이씨 왔냐 시장놈샥놈샥 얘를 나기만 하자던가 가자 여기 아니잖아 위로 갑시다 아유 쇠가 진짜 쎄다 버드맨인데 버드맨 아 뭐야 오 앵그리블로 쪘는데 이해명! 안 돼 안 돼 제발 쟤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아하하하하하 그렇지 안 되겠다 헤게머니 라이프를 포긴 해제해야겠어 포긴 해제 어허 너무 아쉬운데 예씨 오케이 여하니 아주 좋다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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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조건 쏟아보면 누군가 맞을거야 어 다행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하나 더 어 어 어허어 어허어 가자 좋아 어 어허어 ure 되어게 안맞네 아 읅 comm Don't 줘 kör 빨리 잡아줘 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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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싸워 썰어 빨리 이어 읽 이 segundos 데이 우리 주운사이 알지 우리 러브라 ενствен 이어 자 빨리 눈.. 안돼! 저주 걸렸어 저새끼! 안돼! 죽었어! 빨리 잡아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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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싸워! 서로 싸워! 서로 싸워! 빨리! 그렇지! 우리 좋은 사이 알지? 우리 러브러브 사이! 히힛! 튀겨! 들켠 죽네! 여샤샤! 오호! 갑시다! 나 꽤 해! 너무 잘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해! 봤지? 여유롭게 피하는 것? 니들은.. 어떡해! 어머머머머고! 하지만 나 여유롭게 피하는 것 쩔지? 이게.. 다 단련된 실력이다아 가자! 아 제발! 안녕하세요! 아이씨 벌탱! 어? 이게 뭐더라? 데미지를 입으면 치명적인 액체가 흘려나옵니다 우읍스 좋았어 나 100번 넘겨 죽었어 흐흐흐흐흫 나 100.. 100번.. 105번.. 110번? 죽었을걸? 그렇지 오케이 오키! 오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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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리 블릿이 아아 도움이 되는거 같기도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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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로 골르만! 그렇지 좋았어 아아! 왜 강퇴 당길때 물어보지 마세요 강대 당할만 했겠죠? 아유! 야 이거 왕 가겠는데 잡을 수 있을까? 오! 쉴드 샷샷! 오케이 이리로 갑시다 안돼 아우요! 아 뭐야 뒤에서 지랄이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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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아야라라라라라라라 어니? 오케이 광소중 좋아 가자 버퍼링 걸려요 그래 개새끼들 못뜬길 이러면 아우씨說새끼 어떻게 다 감지당했는지 궁금한게 아니라 그냥 차냐? 방송이너 처벌 이씨새끼들 채팅을 하던거 개새끼들 이 시기 바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주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 렉 풀렸어요 왜요? 왜요? 왜 풀렸지? 어우 깜짝아 오케이 오케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얘 조심해야 됩니다 나 얘가 정말 싫어요 죽어라! 아디우스! 야 또 나와! 멋있겠는데 그렇지! 메인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 열쇠 없는데 좋은거 나오면 안되는데 어읍쓰 나쁜거 아닌데 자 일단은 대장장이 누나 찾아야 됩니다 대장장이 누나 아 누나아 아 누나 있으세요? 누나아아아 뭐야 어? 로켓 추진식 총탄이다 이게 이게 그렇게 좋다던데 더 빠른 총탄 총탄 총탄의 속도와 위로 올라갑니다 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할 수 있을까? 어! 먹개비형! 먹개비형! 헤헤 먹개비형! 에헤헤헤헤헤헤 아 형 버거 싶었죠 형? 형 이거 드세요 제가 정말 아낀거랍니다 이거 구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형 그리고 에헤헤 이거 외계엔진 데미지 쩌는거 있는데 형 많이 드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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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시바 어! 나쁘지않아! 오케이! 나쁘지않아! 오! 스팅어! 이거 보수용이야 보수용 나쁘지않아 오케이! 나쁘지않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블루퍼 아 블루퍼도 좋은데 나쁘지않아 야 공격 좋아 나쁘지않아 아껴 아껴 무조건 존나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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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얍! 오케이 왕이다! 허어어 어허 아하 아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훔칠까요? 아 훔칠 수 있네 좋아 자 뭐 훔치자 아니 훔칠만한게 없는데 누나 청산 주세요 필요없지만 먹,먹,먹자고 아 그건 다 알고있어 훔치면 이게 저주스택 쏴요 일단은 저 상자 부시자 아 상자 일단 부시겠습니다 상자를 부십니다요 총알 내놔 지바 가자 안돼 내가 저주가 이스택이야 저주가 좋아 좋됐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와우 자 자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7번 오케이 6번 가자 나와라 하이드래곤 저주 안걸리겠지? 저주걸리는 왕 없을거에요 자 나와라 나와라 새가 더 셀거 같아요 그래요 일단 이걸 씁시다 오케이 하이드래곤 공격해 아 야 이거 피할수 있는데 왜 맞은거야 아 꼭 안맞을거 같은데 맞어 아 아 오 데미지 왜 이렇게 있어 미친거 아니야? 데미지 왜이래 모와 arr 뇌 앤 으아 아 아이 미친 미친 이게 어 데미지 미쳤는데 haunted 오 2패 나오네 2패 2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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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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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급 이 미쳤다 와 감독님 제거하는 거죠?! 이 에에ять 저 instructors 이제 오늘io 글 daughters 앗 그 신인데 그 무기갖고 계속 심장 감각 쪄고 쪄아먹고 막 그 그 아 아 그 뭐지 그거 어 기억나 아 심장 내놔 뚜씨뚜씨뚜씨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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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뚜씨 뚜씨 다음 턴에 즐겨야겠어 프로메테루스 그래 뭐 거의 그전도 그전도 전투백인데 예우 박 닉 아 오탄 이제 시시하지 야 솔직히 오탄 못 깨서만 오탄에서 죽어갖고 아 소리 지르는게 말이 말이냐 막거리냐 쭈다 추가 인마 유턴 간다 우후우 유턴 간다 죽어 대가리 스파클링 내놔 가자 아... 하... 육탄은 무조건 무기 막 써야지 마법 화살도 좋아 왜냐면 걔네들이 걔네들이 완전 십싹이거든 자, 육탄이 여러분들 5탄 껌이에요 얘들이 엄청납니다 육탄 자 여러분들 추출마침 글리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4,100명이 보고 계시는데 추춘... 노래하니까 하하 이거 쓰기싫은데 아 이거 추천냐 이거 진짜 쓰기싫은데 텐미닛 한 번 왔는데 2,000개 들어 여러분들 초콜릿 초콜릿이 이제 장사가 안됐는데 아... 감사합니다 야 바로 추천 눌러주세요 바로 추천 자 넋다 쩔고 블루포가 진짜 완전 감사히 쎕니다 이번에는 그냥 왕이라고 봤으면 좋겠다 전에 왕을 못봤는데 안돼 뜨거! 안돼 뜨거! 왕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가리 스파클리 오 데미지 짱쎄! 오 데미지 짱쎄! 오 데미지 짱쎄나 아야야야야 안돼! 아필 저... 저 건덕지 저거 아이씨 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아 미친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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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고 아이라구 ㅜㅜE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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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행이 아유 좀 눌러줘 이거 하시겠지? 고맙습니다 스피머스이자 야 왕이라도 보자 왕이라도 제발 제발 왕이라도 보자 못 깨도 돼 왕이라도 보자 좋였 Brady 아 이제selling 쪼나 싫어 안돼 아대 얼굴 붓지마 오! x Gecb 초콜렛 으아앜앜앜앜 오케이 왕에 대한 스포 하지 마세요 왕 꿀인데 육측 아 진짜? 이거? 스포 이거? 에이 뭐더지 뭐더지? 헤헤헤 에이 뚱뚱얼냈어 살 좀 빼 그니깐 어 자자 망토 있었어? 어! 아앜앜앜! 아 망토 있었어? 아 개빡쳐 망토가 나올수 나올수있는 생각을 안했네 에이이익 이뇽 이거말고 블루퍼 쓰자 어 넉백이 좋아야 돼 얘네가 너무 달려드니까 아! 사생펀 만나는거 같네 야아 내가 사생펜있지 야아 헤헤헷 죄송합니다 아 블루퍼 너무 아까운데? 스티머 아 스티머 너무 아까운데? 블루퍼 얌! 얌! 샤샤! 갯소! 가자 가자 안 돼!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왜 떠나라 야! 쪼댄 쪼댄 오케이 아, 아! 아워 쪼댄 어어허허 허니! 허허허ivol 아니 허허 Bark 아 무기 안 쓰고... 아께..안츄고 있잖아 지그 ㅈㄴ 열심히 하고 올구만 어... 왕만 나와라 왕만 나오면 바로가야지 아니네 여긴 조택 같은 느낌이지?우잠만 오 얘들 날라오는 괴로가 상..장난이 아닌데? 어! 와우 어허 rias 나쁘지않아 아 뭐야 아 이게 만질깍도였단 말이야 말도안됬 안돼 안 돼! 저 새끼 뭐야 대가리 왜 쪼개져 이 자식이봐 안 돼! 비밀박이야 비밀박 안 돼 얘 나왔다 얘 나왔다 스페인 터틀 뭐야 스페인 터틀 잡아 잡아 저 새끼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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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형 잠깐만요 아 형! 그렇지 이 새끼가 ㅅㅂ 어 비밀박이다 오! 뭐야 뭐야 뭘 넣어야 되지? 오 되게 좋아보이는데 먹개비? 뭐야 얘 더 좋은거 나는거 아니야? 그치 플레이어 진짜 플레이어 이게 엄청 넣어야 돼요 아 진짜? 총 랜덤으로 줘야 돼요 아 그래? 한 개의 수도 있잖아 아 아직이야? 그래? 그러면은 그래? 어 그러면은 행에머니 라이플 솔직히 안쓰니까 응 아니 배가 고프면 안될텐데 그러면은 마법 활 아 광수원총 주자 어차피 나 총알 없다 여기 아니 그만 먹어 돼지새끼야 마법 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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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형 내가 욕을 했네 근데 형 나 지금 체력이 없단 말이야 아 어어 어어 이 새끼가 어어 안돼! 아 니새가 여기까지구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잇 젹같은 새끼가 아아 아 주실지나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가잖아 ㅅㅂ 으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흥 쪄아앜허헉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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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어 뭐야 또 있어 안돼 어어 제발 제발 아 제발 주척자 아핳 어 아 뭐야 귀엽잖아 어 아하하하 아 나오지마 아이씨아라마! 오우아!가 황쩍아 안되겠다 스테이업! 으아!!! 어! 아잇잇 아 죽었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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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으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니요! 이 새끼 존나! 조죽을 주 theoret잖아요!!!!! 이틀아! 시골 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